서울시가 호우에 대비해 자치구별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비상발령 시스템을 도입합니다. 시는 2017 풍수의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호우 영향예보에 따라 침수 유형을 분석하고 비가 올 때 3시간 뒤에 침수 발생을 미리 예측해 자치구별로 예비 비상과 긴급 비상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택의 침수를 막아주는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,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을 올해 5,200가구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시는 오는 15일부터 5개월 동안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.